여자 사모는 남자 1호에게 꽃을 줬다. 환영합니다. 고수야 고수. 여자 4호는 꼬마 때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요리사였다. 반갑습니다. 여자 4호는 남자 6호의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다. 여자 5호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가족분이 연기자시죠. 네 연기하시는 분이시고 저보다 훨씬 더 오랫동안 연기를 하셨어요. 여자 5호도 남자 6호에게 꽃을 줬다. 여자 5호의 첫인상 지하였습니다. 여자 6호는 남자 5호도 남자 3호와 함께. 여자 5호도 남겸에 2호가 꽃을 줬다. 여자 5호는 남겸에 잘 가진다. 여자 6호는 남겸에 로봇으로model. 여자 5호의 첫인상 지하였습니다. 이들은 1박 2일 동안 스타가 아닌 남자와 여자로 서로를 알아가게 될 것이다. 거리 맞아요? 여기 벌레 되게 많다. 진짜요? 저기 저기. 노을 죽었어. 오, 저거? 저거. 완전 어떡하지? 여기가 손바닥 모네. 카메라 샀어요? 네, 뭐 지병 받은 게 있어서요. 안녕하세요. 아니, 계세요, 그냥. 아, 왜? 가시고 올게요. 네. 아, 쉽죠? 랩새롬. 수고하십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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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유콘님. 유콘님. 이분이 사은이. 제가 꽃들인 분이에요, 이분. 그게 배경 하나 더 예쁘게? 아, 이분이시나... 이분이시나.. 오모님? 오모님은 남자답게 생기신 것 같아요. 눈썹이 좀 진하시거나. 아, 이분? 네네. 왜 남자답게 생긴 걸은 이분님이 제일 남자답게이야. 유쾌하게 남성미가 그냥 나 저기 봤어 가발 쓰신 분이 가발은 누가 쓰셨어요? 가발 쓰신 분도 계세요? 고르신 분이 가발 쓰신 분 아니었어요? 가발 아니면 머리? 진짜 머리 같은데 진짜 머리 같잖아요 그 머리가 가발이 안 돼 안 그래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안 그래도 귀에 꽂는데 머리랑 귀에 경계선을 몰라가지고 이렇게 쓰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하고 계세요? 그냥 할 게 없어서 이런 거 안 보여요 외로워서 심심하시죠? 남자들끼리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거 진짜 머리세요? 제 머리에요 머리세요?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사람들 여기만 붙어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조순이 형님 어디가요? 아니 그냥 눈이 사길래 서로 과거에 사귀잖아요 어디 쟤가 가는 이런 일을 이렇게 딱 써주시면 제가 한번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려 이렇게 아 뭐야 동생들이 위해서 어? 하나 둘 셋 동생이 형님 되게 설레지 않으세요? 남자들이랑만 했다가 이렇게 네 사실 좀 어? 저는 심장이 좀 약간 벌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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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느낌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 왜 그러지? 자꾸 왜 그러지? 속으로 지금 되뇌고 있어요 떠나는 사람이 아닌데 왜 떠나는 거지 말이에요? 원래 잘 못합니다 뭐 이런 이성과 같이 좀 대면하고 얘기 나누고 이런 거 잘 못 해가지고 서로를 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 안녕